아잇 기사 안쓰지 기사는 성공한 사람들이 쓰는거에요 그니까 뭐라고 해야돼 약간 이제 뭐 회사 사장이라든지 자기가 위험있는 이런 사람들이지 진짜 부자들은 돈만 있는 부자들은 택시탄다는데 야 기자도 좀 웃기지 않냐 내가 뭐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만약에 건물주야 근데 기사를 왜 타 생각해봤어요 여러분들 내가 그냥 상가 건물주인데 기사 있는게 좀 그렇지 않나 자 여기 이제 좀 무섭다 야 야 무슨 울타리 지은거 같애 그쵸 야 무슨 야 울타리 지은거 같애 야 개무섭겠다 이 동네 사람들 진짜 언제 이렇게 많이 펐냐 내가 울타리 만들어버려야지 진격의 거인 같은데 어 주가 왜 이래 아 야 돈이 돈이 이제 잠깐만 이번 돈 떨어질 때 이거 확실하게 지어야겠다 주가 미쳤네 이거 지을 돈이 없어 야 비싼거 하나 지어 자원당비에 됐어 하나 둘 셋 에이씨 에이씨 둘 셋 넷 다섯 컷팅식 됐어요 아 됐어 자 니들 이용같이 끝 어 됐어 됐어 됐고 자 자 다시 경제 살아나잖아 그치 이선택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밑으로 아이씨 가만있어봐 일단은 이거 여보세요 좀 짓게 해주세요 돌려 오 오 왜 될 것 같다 가만있어봐 이거를 이거야 애초에 이게 여기 있을 필요가 없지 일단 급한대로 여기다 놓고 놓고 그래 이것도 이제 필요없어 길은 다 이어줄꺼고 어 됐어 어 이정도면 된거 같다 이거 하나가 뭐야 얘네 경찰서를 필요로 하는데 개뜬금 없네 내가 경찰서를 컸나 아 이 레벨업해서 그렇구나 얘네들 됐나 그냥 이 상태로 둬도 되겠는데 어 아까 걔네들 갖고와야겠는데 걔네들을 그렇게 뒀으면 안됐는데 이거 그리고 좀 집들을 이제 어 일로 미리 옮겨 여기다 집을 두지마 왜 이런데서 살아 니들은 거지야? 어? 잘 살란 말이야 미리 집들 옮겨줍니다 여기 있는 집들을 여기 있는 집들을 아 우리 아까 그 저기 이게 됐어 됐어 와 여기 또 여러분들 또 자리가 난다 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되게 자리 많이 난거는 진짜 어 이렇게 자리가 많이 나지 몰랐네 자리가 나요 또 어 신기하네 자리가 나 이거 어떻게 안되나 어? 아아 그러네 지금 이게 도로가 안 이어지네 그러면 너는 일로 오고 여기를 이렇게 도로를 이어주면 되지 됐다 이제 평화가 찾아온 것 같다 그렇죠? 죽과 회복하죠? 무섭게 회복하죠 아주? 지금? 응응 됐어요 됐어 이제 죽과 회복하는거야 자 이제 거의 다 왔다 이제 좀 이제 좀 여기 있는 애들 좀 이제 중앙으로 오고 다 오손도손 모여서 살아 이제 속 썩이지 말고 여기 오른쪽은 그냥 완전히 집이 없어졌어 이제 자리가 나네 자리가 나 다미 다미 어이구 아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별풍선 35개 감사드립니다 소중하게 사용할게요 감사드립니다 힘을 또 이렇게 또 제가 텐션 많이 쳐졌나요 혹시? 음 감사드립니다 여기다 웬만하면 다 옮겨서 정리할 수 있는 거 정리하고 신주택단지로 이제 가자 야 나 지금 든 생각인데 여기다 새 집을 짓는 거야 옮길 필요가 없지 여기도 공간인걸? 그러면 당연히 경기가 살지 않겠어? 그치 않니 얘들아? 그치 어 야 여기는 없앨 필요가 없는 땅들이야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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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주택을 가야지 전부 다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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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러면은 지금 자원상황 보고요 연료가 없네 그쵸 사실 저렇게 만들 필요도 없는 거야 야 이거 진짜 오랜만에 짓네 여기다 아마 한 개도 안 지었을 거야 내가? 이게 모자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야 진짜 생각해보니까 이건 없애 잠깐만 주스가 인구수가 인구수가 많아져가지고 이제 이것도 여기다 두지 말 와 미쳤네 와 여기도 여기도 이제 시작되는구나 아주 지랄 나는구나 이제 전력도 좀 신경 써야돼 지금 사실 짓는 것들은 이제 전력 아이고 쪼어어어어 쪼아쪼쪼아쪼쪼쪼쪼 살아있네 살아있어 단테님 감사합니다 아우 데빌 메이크라이퍼 잘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와우 감사드립니다 별풍선 50개 아까 몇개 쏘셨죠? 다 합치면 80개 넘자 그쵸 85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힘차게 방송할 수 있는 또 기분좋은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됐어 자 이게 의상 만드는거였던가 어허 이 정도 해주고 인구수가 왔느냐 인구수가 안 넣는 이유는 인구수가 안 넣는 이유는 인구수가 안 넣는 이유 안 넣는 이유는 건축을 안해서 그런거야 이제 건축해야될 때가 됐어 이제 건축해야될 때가 됐어 또다시 건축의 시대가 열리는거다 여길 건축하자 와 여기 집은 뭐야 왜 이렇게 싼집이 이렇게 좋은데 살아? 죽고싶어? 이거 하나 안되나? 이거 없애요 이제 좀 여기 좀 도로를 좀 정리해나갑시다 여기는 어 도로를 좀 정리해나가고 도로를 좀 정리해나가고 근데 이거는 밤은 안오나? 지금 밤인가 이거? 아이고 플러스좀 보자 오늘 진짜 15만은 가야지 오늘 아 잠깐만 이것도 이제 다 필요가 없어 이거는 아예 여기다 두지마 이런데다가 좀 그렇지 이런데다가 옮겨야됩니다 그렇지 이런데다가 이런데다가 와 이거 아직도 내가 남겨두고 있었단 말이야? 이것도 필요없어 어 하나 없애버려 인구수 빨리 좀 넣읍시다 대건축의 시세다 대건축의 시세다 대건축의 시세가 왔다 자 여긴 좀 이제 짓는데 지겨우니까 여기도 좀 지어줍시다 여기에 좀 지어줘야지 이제 좀 어? 저거 할거 아니야 더 많이 한 번에 많이 오를거 아니야 사람들이 자 다 올라라 다올라 이것도 자동 시스템인데 안올랐어 이거 죽여야돼 이거 죽여야돼 이거 저 어디가 안올랐어 올라야되는 지형 막 봐봐 아니다 아니 이거 찍어 그냥 이거 너무 오래걸리니까 와 숫자 막올라 아 여기였네 어 좋았어 좋았어 대건축의 시대로 들어서는거야 그렇지 이건 금방 하겠는데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죽과 살았다 죽과 살았다아 죽과 살았다가 아니라 죽다 살았다야 거의 진짜 그치 이정도는 거의 죽다 살았지 아 아 아 이런 원래 남자는 일하는 모습이 멋있는거 아 왜이래 렉 아 지금 올릴 수 있는데 많은데 왜 안오르죠 이게 충분히 올릴 수 있을텐데 어 그래 그래 야 이거 뭐야 버그네 야 이 버튼이 안오 야 이거 이상해 버튼 이거 좀 오류가 있네요 어 이게 올라가야되는 그 상황이었는데 이게 안 떴어 표시가 이게 약간 버그가 심한데요 여러분들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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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드디어 오 뭐야 생각보다 작아 일단 애들 능력 이거 이거 혹시 이거 요구하는거 아닌가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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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지우면 끝나 이제 자 이거는 아무리 비좁지만 여기다 못지 자 여기다 여기다 짓겠습니다 백만원이라고요 비용이 어 어 이거 어 됐다 됐다 지금이다 어 레벨업에서 돈 줬어 아씨 딱 절묘한 타이밍이었다 어 됐다 완벽히 다 지웠다 어 전력 2천? 이런 이씨 가보세요 전력 전력바러 전력바러 박수좀치고 좀 힘좀 나게 해주세 이씨 게임이 이렇게 여유가 없게 사람을 됐어 됐어 아 여러분들 말고 이 게임 얘기한거야 예 감사합니다 아 단테 스피크님 스티커 10개 감사드립니다 됐어요 어 이게 하는게 뭐냐 어? 돈이 오르고 있어 야 돈이 오르고 있어 이럴수가 돈이 오르고 있어 와 아 돈이 근데 이게 좋은게 아니야 저 세월을 어떻게 기다려 어? 저 세월을 언제 기다려 아 단테 스피커님 스티커 20개 감사드립니다 스티커 짤짤이 감사드립니다 별풍선에 이어서까지 이거는 약간 간지나는 데 없나? 약간 이 동상이랑 같이 여기다 둘까? 아냐 이거 멋이 없어 여기다 둬야 방속이 나올거 같다 아 이렇게 둘까? 아 이러면 다리가 없어서 안돼 근데 여기가 이렇게 다 안차 보이니까 멋이 없다 3 2 1 3 2